자, 관객시선에서 우리의 쭉이 있는 선수나 311번 박지원 선수 그리고 오른쪽이 있는 선수가 311번 박지원이었습니다 자, 일단 200만원 홈포했습니다 자, 비어비 챔피언시 빅킹이었습니다 3번 천만원 주인공 발표합니다 그라블리 선수, 잠깐만 315번트, 한마디가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박사님과 박사님과 함께 함께 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름도 잠시 뱅해주시고요 한번 더 주말하고 보이세요 네, 선수와 총회장님께서 이 트로피와 기오비 챔피언시 트로피를 2개 전달하고 자, 우리 천만원 상급 수영을 위해서 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형사님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단독 포크 사진을 맞추겠습니다. 옆에서 주시고요. 옆으로 나와서 주시고요. 네. 포즈 하나 나와주세요. 찍습니다. 셋. 네. 네. 괜찮습니다. 형사님이 잠시 많이 훈련돼서 자, 우리 드라블룸이 천만원의 주인공이 되신 뉴비첸션 챔피언십의 BTV 초대 그룹회가 되셨습니다. 성공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스포츠 모델, 여자 스포츠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가 이번 연도에 비키니로 전학을 했는데요. 저한테는 조금 모험 같은 연도였고 이번 연도 내내 시즌을 끌고 같아서 만연도 이른만 일대로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좀 겪다가 이번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되었고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회를 결국에는 난만치 하셨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오늘 비오미 비키니 그룹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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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